2014년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에, 하반기 보궐선거는 10월 29일에 치러졌다. 2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4월이 아닌 7월에 실시되었다. 하반기에는 보궐선거만 치러졌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전 노원구 병국회의원 노회찬과 전 중구 국회의원인 나경원의 대결이었다. 결과는 나경원 후보의 신승 세부적으로 보면 노회찬 후보는 사당일 4.5동에서 2848대 3390, 2031대 2335, 1903대 2081로 각각 500, 300, 200여 표를 앞섰으나, 나경원 후보는 흑석동에서 5,466대 4,454로 1,012표 차이로 앞서서 사당일 4.5동에서의 열세를 상쇄시켰으며, 민주당 우세지역이었던 사당일 3동에서도 각각 400, 300여 표 앞섬으로써 결과적으로 900여 표 차이로 신승하였다.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리턴 매치였다. 그 당시에는 박맹우 후보가 송철호 후보를 7% 차이로 꺾고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되었다. 이번에도 박맹우 후보가 삼산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결과적으로는 11% 차이로 낙승하였다. 경기도 수원시을, 편집, 전 수원 권성구 의원이었던 정미경 후보와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이었던 백혜련 후보의 대결이었다. 그 당시 안철수 지도부는 백혜련 후보를 수원시에다 전략공천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수원에서 당선 경험이 있던 정미경 후보의 15% 격차에 완승이었다. 정미경 후보는 모든 동에서 백혜련 후보를 꺾은 건 물론, 보수 강세지역이었던 세류동, 평동에서는 7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었다. 경기도 수원시평, 경기도 평택시일 전 경남도지사 김두관 후보와 전 김포시 각 국회의원이자 민선 6기 인천광역시장이었던 유정복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홍철호 후보가 격돌하였다. 그렇기에 김포시의 연고가 있던 홍철호 후보가 훨씬 유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두관 후보는 신도시 지역에서 승리를 해서 농촌지역의 열세를 상쇄해야 되었지만, 아파트 단지가 많아 외지인이 많았던 싸우동, 풍무동에서 약 900표 이상의 격차로 패했고, 결국 홍철호 후보가 10% 정도의 격차로 승리하였다.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곡선군 편집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광산구 을에서 39.7%를 얻어서 화제가 되었던 이정현 후보와 전 순천시 국회의원이었던 석압원 후보의 격돌하였다. 결과는 이정현 후보가 9% 차이로 이겼다. 이는 보수정당이 전라남도에서 이룬 첫 승리이다. 이정현 후보의 고향이었던 곡선군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석압원 후보를 7700표 차이로 격파했다. 특히 이 후보의 고향인 목사동면에서는 484표 대 73표로 이 후보가 83.73%를 득표하기도 했다. 물론 선거인단 기준 순천시가 곡선군보다 8배 정도 높았기에 석압원 후보가 순천시에서 2표 차이를 상쇄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순천에서는 동, 읍면별 표심이 엇갈렸다. 이정현 후보는 승주읍, 주안면, 송광면, 해룡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덕년동, 저전동, 장천동, 왕조일동, 왕조이동에서 승리했다. 특히 자신의 출신 중학교가 있던 주안면에서는 더블스코어 차이로 압승했고 순천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왕조일, 이동에서 천표 정도 차이로 이겼다. 물론 상대인 석압원 후보도 외서면, 나간면, 별량면, 상사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조곡동, 풍덕동, 남재동, 중앙동, 도사동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인구가 많은 왕조일동, 왕조이동, 해룡동에서 천백표 이상 차이로 참패하는 바람에 순천시에서도 이정현 후보가 이겼다.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기초의회 의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